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배우 박시현이 1년 만에 선속사와 결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4년 2월 4일 박시현은 정속계약을 체결했던 로엔티 엔터마인트 지난해 7월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박시현이 로엔티의 새 동지를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실제 전속계약 시기는 2022년 7월이었으며 1년 만에 선속사와 결별한 셈입니다. 1979년생 현재 나이 48세인 박시현은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 본선은 연주 여행사에 당선되면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큰 키에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박시현은 2005년 화장품 모델로 선정되고 당대 최고의 와이돌 신화의 멤버 에릭과 여르설이 알려진 후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후 예능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드라마 마이걸 연기의 소문 꽃피는 봄이여면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9일 박시현은 중권계에 종사하는 4살 연상의 해사원과 결혼해 2013년의 첫째 딸 2015년의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두 딸은 박시현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창 잘나가던 박시현은 2013년 2월 프로 상습체악 협의로 이승현 장미인의 현영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시현 측은 허리 부상으로 프로 재방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프로를 185회라 만든다는 건 여차군이 없는 약물 중독 상태라고 반론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박시현이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공과절 삽입수술을 받은 사실과 기타진료 치료 과정 기록이 제출돼 해명되나 싶었지만 2013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프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일주일에 한두 차례에 해당할 만큼 번번하게 프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약물에 대한 의존 중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 투약약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방자한 투약 행위로 인정하며 박시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방송에도 복귀하고 다시 활동을 이어가던 박시현은 2021년 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삼삼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흰색 현대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박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시현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소속사 측은 당일 음주가 아닌 전날 숙취가 풀린 줄 알고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약물 정가에 더해 경미하지만 부상자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박시현이 2006년에도 술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되는 게 알려져 더욱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술운전을 저지른 박시현은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이 선포되었고 현재까지 방송사 출연정지 연예인 명당에 오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 속상없는 박시현은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